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금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각 잠실타워 특살무대 역시 새해를 맞이한 설렘과 2019 MBC 가요대자전 무대에 대한 기대로 한껏 들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잠시 후 잠실타워 특살무대에서 화려한 무대가 펼쳐져 있는 점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의 여러모로 너무 귀찮아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지켜주시고 다들 아프지 말고 당연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텐데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들 나눠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오마이걸의 승희씨도 첫 무대를 열어줄 주인공들에게 소개해야죠 그렇죠 정말 의미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냥 소개해드리면 심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을 키워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팀들입니다 고맙어요 시작해 주세요 아니요 최고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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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